헬로우 에브리원 웰컴 투 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 미술은 영어와 미술이 50대 50의 비중으로 수업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파닉스 아트 C 부분에 미술 영역을 5세 어린이들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땡큐 웰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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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 땡큐 웰컴 땡큐 30대 나니 땡큐 땡큐 нибудь 창 땡큐 이렇게 붙여줄께요 꽉꽉otle 눌러서 음해 보세요 theo 해보세요. 색줄도 할거에요. 스피커도 붙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